코인 하셨다면서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스텔라룸을 샀어요. 그거는 제 방송에서 한번 보여준 적 있는데 그 무슨 뭐 코인으로 뭘 하고 그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가 진짜로 아는 게 없고 그럼 그 자금 출처는 어디냐 라고 생각 말씀하시겠지만 그 코인 이거는 차치하고 애초에 저랑도 얘기했었어요. 코인 관련한 일은 전 절대 안 한다. 유튜버 오킹과 위너즈코인 전 대표 최승정의 폭로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2월 20일 새벽에 이어 추가 폭로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내용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여태까지 너를 깔 게 없어서 안 깎겠어? 진짜 너가 배신하고 떠나갔어도 너 또한 죽을 만큼 힘들 거 알기 때문에 그런 너를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자였어. 우리는 그런데 너는 방송폭기 생각하면서 여자친구처 만나고 데이트하면서 놀고 먹고 있었네? 우리는 정말 너 때문에 너 팬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는데 나 지금 내보낸 자료들은 일부에 불과한데 오킹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싫고 믿겠지만 난 내 사람들한테 의리 지키면서 살았다 너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까줄게 오병민 오킹은 투자할 때 시장 가격보다 매우 저렴한 세일가에 구매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추가 상장 후에 매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일 가격에 구매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하면 차익이 생기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본인 투자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위너즈 개발자님 외에는 그 사실을 모르게끔 지켜줬으며 위너즈 앱으로 코인을 보관하고 코인 전송 신청 시 위너즈 물량에서 전송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다 사기라고 하시면 그냥 같이 합방하시고 토론해봅시다. 저랑 오킹아 너한테 첫날 우리가 투자 사실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맞서 싸우자 코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 이참에 그냥 코인 한다고 밝히고 코인 사업한다고 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했지 병민아 그 자리에 증인들 데리고 갈게 그래도 정말 당당하니? 위너즈 회사에 쓴 돈만 몇 개월 동안 수십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해보시면 다 나오겠죠. 투자자분들 돈만 챙기고 사업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코인이 스캔코인이나 다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먹튀 스캔코인을 만드는데 이러한 자금을 쓰고 후원하고 유튜브 콘텐츠까지 밤새 회의하며 만들겠습니까? 저희가 몰랐던 점들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개선해 나갈 것이며 스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알려주십시오. 오킹아 너는 피싼 법무법인 내세우며 글 복사하고 있지? 나는 우리 변호사님들 회사 사람들 연락 다 채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가족을 걸고 진심으로 너에게 울분을 토하는 중이다. 진심을 다해서 너가 글을 쓰도록 해라. 지금까지 올렸던 카톡 내용 들이나 써내려갔던 모든 글들이 조작이거나 거짓일 경우 법적인 책임 다 받겠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여태 우리를 나락 보낸 게 너가 작업한 게 아닌가도 싶다. 너가 우리 죽였으면 그대로 돌려받아라. 감성파리하면서 거짓말 섞어가고 갔자 눈물 녹치만 편집해서 올린 너 그렇게 슬픈데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여자친구랑 쪼개면서 카톡하던 너 너 프라이버시 있으니까 어디 수술했는지는 말 못해도 수술한 걸로 여자친구분이랑 데이트 잘하고 너를 끝까지 지켰던 우리가 병신이다. 더 거짓말해봐 더 까줄게 병민아. 오킹이한테 단 한 번도 방송에서 위너즈 홍보 좀 해달라거나 부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투자 또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조건 설명 다 드리고 진행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지 바보 같습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위너즈는 불법 토토 앱 개발을 하지 않았으며 스포츠를 사랑해주시는 위너즈 회원님들에게 조건 없이 이벤트성 선수 후원 승부 예측 시스템을 지원해드렸고 그 자금 또한 위너즈에서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앞전에 이슈됐던 스캠코인들은 제가 대표 또는 회사 직원도 아니었으며 저도 피해를 입고 속았습니다. 그 모든 자료 갖고 있습니다. 위너즈만큼은 정말 제대로 사업해서 의미 있는 코인을 만들고 싶었으며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위너즈에서도 현재는 퇴사를 했습니다. 위너즈 코인 전 대표 최승정의 폭로 어디까지 이어질까요?